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장사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아 아 이거 잘못된거고 판매된게 있나요? 일단 21억 22억에 워리어 암호 2개를 구입하였구요 그리고 하프이어링 27억에 사가지고 바로 팔렸습니다 35개 바로 팔리더라구 어 느낌이 27억에 사면 35개 팔릴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잠깐 했었는데 바로 팔렸고 워리어 암호는 하나는 21억에 주고 산거는 옵션이 이거는 22억 주고 산거 에디 4% 4%에 15%에 116초 28억 좀 팔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하나 구입하였구요 하나는 4에 68초 15% 에디투죠 요렇게 2개 2개 21억 22억 샀습니다 또 팔릴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싸더라구 그렇고 판매물품은 그럼 얼마입니까 30억이군요 그렇구요 이게 루나 서버 스카니아 스카니아 판매물품은 아 데미지스킨 오지게 팔았습니다 데미지스킨 하나 팔고 2개 팔고 익스플로전 4억 메이플솔 리체 3억 7억에다가 메이플솔투셜 1 더 여기에 미카엘 새환경 32억 주고 샀던건가요 37억 주고 팔렸고 요정도가 단거 같네요 아니면 날라갔거나 아 그러면은 판매물품이 한 80억 되겠네 80억 정도 대강 다 합치면 그렇구요 오늘 산 물품은 오늘 산 물품은 나이트케이프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24억 주고 구매했는데 어 이건가보다 28억 주고 팔려봐 장사는 한 2억 정도 남겠죠 대강하면은 5에 45에 15%에 AD 1.5줄에 힘 10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팔릴 것 같아서요 뭐지 1.5줄에 힘 10이나 붙어있으니까 추업도 준수하고 그래서 팔릴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팔릴 것 같아? 어 좀 싸더라고 기다리면 팔릴 것 같아요 얘가 경쟁자라고 하지만 AD도 없고 가격도 자그마치 3억 차이나고 뭐 그래가지고 느낌와서 구매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